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남편 먼저 보내더니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먼저 보내는구나 아마 속으로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 준비를 거들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마루에 눕혀놓고는 머리를 반듯하게 빗겨준 다음에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갈대로 만든 관에다가 그 시체를 누이고는 두 손을 꼭 모아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입관 절차입니다 그리고는 장례는 당일에 치루입니다 뭐 하룻밤을 더 보내지도 않아요 오후 한 5시나 6시쯤 되면 죽은 자를 메고 나갑니다 장례 행렬의 앞쪽에는 여자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를 장례 앞쪽에다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군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그저 한 2,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이끄시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입구에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행렬과 맞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양 젊은이를 관에 담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죽음의 사신처럼 지금 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대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대결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조라고 하신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피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길가에 서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대결했습니다 관디에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 주님이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과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과부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먼저 보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이 한 40분 정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누구를 보셨느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하는 말씀 있죠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보셨다 보셨다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안고 실험하는 자에게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만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만조를 이루면 온 세상이 바닷물로 덮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만조를 이루신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자를 가장 먼저 주목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심정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부가 얼마나 슬퍼할까 가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자기 팔자를 놓고 탄식하고 있을까 주님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부의 고통, 그 가부의 아픔에 자기 마음을 함께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보고 조용히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저 나도 모르게 울지마 울지마 하지 않아요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위로하는 말로 우리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빈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빈말로 울지 말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 3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울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지 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걸어가던 자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해서 그 가부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사건이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담긴 사건과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남편 먼저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어있는 과부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이런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본문 이야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들이 걸어 나오는 그 마당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라면 분명히 살리셔야지 그냥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기에 이 사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느니라 하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사탄은 아마 의기양양 했을 거예요 그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는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군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사탄은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을 붙들 수도 없었고 그 청년을 죽음에 그대로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자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십니다 개시록 1장 18절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주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느니라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실 죽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자주 이야기하듯이 여당강을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여당강을 그저 물에 들어가서 건너가는 짧은 과정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죽음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죽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느니라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이삭도 살았습니다 야곱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는 자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자 있습니까? 어린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으세요 먼저 간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은 자를 보고 항상 죽지 않았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잔다 잔다 하시는 말씀 하셨죠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에 쌓여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놓고 죽었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다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생명의 추가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는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남은 생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거기에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우리는 수십 년 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귀한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울고 있는 과부를 눈여겨보시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보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물이란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어떤 감격 아니면 감정에 휩쓸렸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가 완벽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 자체로 완벽한 언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는 먼 항해길과 같습니다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고여서 숨을 거두는 것을 봅니다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까지 우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문화 바닥에는 우는 것을 전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리는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가장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은 우는 것은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본년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보세요 구석구석에 보세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어서 내 주변을 살펴보면 눈물 없이는 쳐다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 하에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교회당에 모였다 하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한다고 하면 통성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통곡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가던 우리 부모들 조상들은 교회는 우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바로 울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울음바다가 되는 일은 그저 다반사였습니다 설류를 듣고 은혜받아 우는 것보다도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슬픔과 그 한을 풀어놓을 데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남모르게 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받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를 아세요 감기술에 많이 자라는 풀입니다 다른 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리고 한참 잎이 파랗게 뻗어났을 때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쁩니다 당당합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한때는 이런 당당한 갈대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화려할 때가 있죠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합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젊음에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당당한 갈대죠 그러나 어느 날 모르게 그 갈대가 상하고 그 다음에는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자기 신세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꺼져가는 심지가 뭔지 요즘 전기불 밑에서 사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나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기름이 점점 말라 없어지든지 심지가 너무 타가지고 오래돼서 못 쓰게 되면 불을 켜놔도 불꽃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제 문만 살짝 열어서 바람만 들어오면 꺼져버립니다 등잔 위에 꺼져가는 심지 무엇입니까?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일보 전이에요 소망이 별로 없는 존재예요 한때는 당당하고 한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이 앙성맞춤인 나약한 모습 이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컷 울고 싶은 곳을 더 찾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이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갈대가 상해가지고 꺾이면요 사람들은 그 갈대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밟고 지나갑니다 꺼져가는 심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꺼지든지 말든지 그대로 방구석에 밀쳐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돼서 40대에 꺾이든지 50대에 꺾이든지 아니면 30대에 갑자기 일찍 상한 갈대처럼 꺾여버리고 등잔의 심지처럼 꺼져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야박한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쌀쌀 맞게 등을 돌립니다 비정하게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하신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내 눈물을 씻겨주겠다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 등에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까요? 과부의 아들처럼 당장 무덤에서 우리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실까요? 성경 전부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 딱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울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 답이 나와요 하나는요 히버리스 4장 16절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따라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바꾸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분명히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방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합시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 같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에 막 시달릴 때도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해답을 얻을 수가 없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당대에서는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선하신 큰 뜻을 가지고 큰 그림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우리는 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고통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 몇 낳아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펄뻘 뛰어서 내려오든지 금식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그 눈물 주님이 기중히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